루키 선수가 이전 인터뷰에서 다음판을 진지하게 플레이한다고 하셨는데 탑 알리에 애쉬 미드를 했어요. 왜 그랬나요? 저희는 진지하게 즐겜을 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탑에서 칼리스타를 라인을 상대해보니까 어땠나요? 알리로써. 칼리스타랑 뉴스타를 상대해보니까 칼리스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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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피언이 이렇게 랜닝 페이스가 아주 일반적인 랜닝 페이스에서 이제 칼리 대 알리 라인전이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조합이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MVP 한 명 뽑자면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제키럽 선수가 스탯이나 KDA가 좋았기 때문에 제키럽 선수 뽑겠습니다. 그래서 LCK를 상대할 예정인데 다른 픽들 기대해봐도 될까요? 내일 어떤 조합을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삼육구 선수였습니다. 이틀가